줄 있어요? 그냥 일반 줄. 리드줄? 예 리드줄. 아무거나. 이게 문제가 얘가 한입거리거든요. 금방 잘라요 이런 줄은. 일반 개들은 그냥 이걸로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가장 여유 있죠? 꼬리치고 들어와. 들어와. 지금 한 건 다른 건 없어요. 그냥 달려들지 말아야지. 그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그래 꼬리가 내려가지도 않고 꼬리 올라오죠 그죠? 예 꼬리 흔들고 그래도 조금 기운 좀 빼려고 하는 거예요. 네 괜찮아요. 데리고 나올 거고 우리 활동가님이 요쪽에서 저는 요쪽에서 잡을 거예요. 제가 앞장설 거고 뒤에서 올 거고 나오고 나면 이 친구가 또 발광 발광 할 수 있거든요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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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바짝 당겨야 돼요. 천천히 야생마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야 천천히 둘께다 둘께. 천천히 천천히 당겨 이번엔 얘는 지금처럼 막강한 힘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. 줄로 잡고 땡기고 놓고 땡기고 놓고 끌고 다니고 그게 가장 지금 좋을 것 같아요. 땡겨. 제가 잘 잡고 있을 테니까 빡빡 땡겨도 돼요. 안 무섭다고는 모르는 게 살짝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얘가 갑자기 달려들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긴 했었거든요. 너무 무섭던 거죠. 움직여. 땡겨. 쭉쭉 땡겨요. 이번엔 제가 땡길게요. 하나 둘 셋 땡겨요. 하나 둘 셋 땡겨요. 땡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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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선하게. 응. 따라와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한국의 참석천지 걷는 게 힘들어 딱 좋아요 괜찮아요? 지금 좀 쳐도 좋아요 네 좋아요 가만히 있어 네 딱 좋아요 가만히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한데 천천히 느슨하게 역시 입막에 대나 한번 보자 알았지? 진짜 입막이 가능한가? 얇은 줄 하나만 줘보세요 얇은 줄이요? 천천히 해마자 천천히 해마자 쿨하셨다 아이고 천천히 해마자 천천히 해마자 천천히 해마자 수 queste 비해 천천히 해마자 정확하게 없애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,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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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래 이래. 여기서 이제,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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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래 이래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소원하게. 괜찮아? 당겨요. 입 막혀있어. 입 막혀있어. 입막혀 해보자. 입막혀 해보자, 알았지? 아휴, 이거 진짜 징하다, 징해. 네. 네, 괜찮아. 우리 바깥으로, 저 마당으로 나갖고 마당하고 싶거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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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